입장해 주십시오 자 제 10일의 세계 남자 클래식 보듬 1인 선수권대회 자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68cm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8cm 참고번호 197번 인천광역수설관리공단의 김영석 선수입니다 참고번호 198번 대구광역시청의 설기관 선수입니다 자 클래식 보듬 빌딩 마이너스 171cm 자 선수들입니다 참고번호 199번 충남 보듬 빌딩협회 김효중 선수입니다 자 200번 경기 르티나브 헬스클랩의 김석 선수입니다 자 201번 자 울산 문기호 헬스클랩의 문기호 선수입니다 자 204번 경기 판타지아 보듬 빌딩의 홍석영 선수입니다 자 선수 라인업 정국 선수입니다 잘해 정국 선수! 정국 선수! 정국 선수! 자 우리 선수를 컷어던던 심사 보겠습니다 선수를 자 쿼더톤 라인 포스 자 딜렉스 쿼더톤 백 포스 자 딜렉스 쿼더톤 라인 포스 자 딜렉스 자 프론트 포션 라인업 자 규정 퍼져보겠습니다 선수 프론트 바이센 자 프론트 스프레이 자 딜렉스 자 딜렉스 자 딜렉스 자 딜렉스 자 백더러 바이센 자 백더러 바이센 자 백더러 바이센 백핵 스크랩 사이드리세프 백핵 스크랩 자 엎드미를 엎드라인 자 퍼지고만 자 선수 차려 동래 자 뜨거운 박수 보내주죠 자양자 해장해주세요 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10일에 세계 남자 클래식 모듈빌딩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자 남자 클래식 말해서 175 말해서 180 플러시 플러스 180 선수